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법대 사람 또 한 번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서울법대 출신들인 겁니다. 똑똑하니까 서울법대 가기 또 나중에 선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서울법대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 의원이 실제 일해봤더니 선관위원장 바지사장 말에 공감합니다. 판사로서 지역선관위원장을 해보셨으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바지사장이죠 뭐 한 달에 한 30분 40분 업무보고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 업무를 알겠습니까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중앙선관리위원회에 자체적인 투개표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데 열심이다. 정부 유일의 선거지원 분수인 행안부 수장으로서 행보지만 자칫하면 오해를 부르거나 야당의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 장관은 발붙고 나설까 2020년 총선 부정승 논란이 기폭제가 됐다. 변호사 시절에는 4년 전 총선 때였습니다. 부정승은 논란이 것이지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는데 저명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들여다보니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상한 것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 되면 나라의 지도청들이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되는 것을 이렇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은폐하는 데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게 뭐 여러분 성한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거의 완전히 반정도는 골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강찬호 논술위원은 묻습니다. 투표 분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이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는 개표 과정에 선관위 서버가 해킹돼 전산직계와 실제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국정원 감사해서 다 이야기된 걸 하지 않습니까 부정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선관위가 개선해 나서 이번 총선은 부정시비가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강찬호 의원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뭐가 아냐 서벌법대에 나온 양반들아 정신 좀 차려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선거별 모든 사전투표 득표소 다 조작이 됐잖아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는 인간들로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당신들이 얼마나 출시하고 폼 잡을지는 모르는데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나는 이 서울법대 출신들 하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그냥 나라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가득 이만저만 간 게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딱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살겠지 출시하고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별 덕변수 자료들이 다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잖아요.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는지 뭐 하기에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득표소를 조작했으니까 자료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선관위가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득표소 자료가 이제 전수조사까지 다 해가 밝혔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 전수조사 해가지고 하나는 부정한 투표자 양산될 우려이고 다음은 이 투표자가 투표함에 투입돼 카운트될 우려입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선거법이 정해진 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자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것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고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자를 교부해 왔습니다. 규칙이 상위법률을 어긴 셈이라 법대로 할 것을 제안했는데 선관위는 투표 시간이 길어지고 공무원 동원이 어렵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여당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욕을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니까 선관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추게 된 겁니까 힘을 이런 거 하다 보면 참 윤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차곡차곡 쌓이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살까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는 사전투표지를 그야말로 쫄쫄쫄 따라다닌다는 전략입니다. 사전투표를 쫄쫄쫄 따라다니면 어떻게 하냐 전산으로 조작을 해버리는 건데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투표지가 우체국의 선관위로 이동한 과정에서 바꿔치기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지에 해당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을 경찰이 따라 붙을 예정입니다. 경찰이 100배 따라다녀봐라. 관내 사전투표함을 만들어 쑤셨는데 멀리 따라 경관 3천명을 투입기로 경찰전과 얘기가 끝났습니다. 또 사전투표지에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면 바로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데 심한 경우는 2, 3일 뒤에야 투함됐습니다. 그때까지 바구니 같은 데 보관된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항상 피해갈 수 있는 관내 사전투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일체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가 선관위에 도착한 데 투함될 때까지 과정도 cctv로 찍어야 된다고 선관위에 얘기를 해둔 상태인 겁니다. 선관위에 얘기해두면 되냐 보동놈들한테 협조해달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그다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판사 시절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했는데 사무국장이 안건보고 대충 어결하고 나머지 보고만 받고 선관위원들과 저녁 먹고 헤어졌습니다. 부끄럽다고 얘기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회의 끝나고 바로 식당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라 도시락 먹으면 회의 계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다 우위에서 하는데 무선스러운 뭡니까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전직 판사가 난 바지사장이었다고 고백했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공감하시나 내내 법조인의 선관위 참여조점에 현직은 재판 부담이 너무 심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근위원장 도입에 찬성하시나 그렇습니다. 상근위원장한테 뭐가 필요하노 그냥 사전투표 다 없애고 당일 투표하고 대만처럼 그냥 전국에 한 2만 명 3만 명 공무원들 안 하겠다면 시민들 모아가지는데 자원봉사 얼마나 할 사람도 있으니까 훈련시켜야지 여러분들 투입하면 되고 선거 끝나면 다 원위치하고 참 이 나라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가 아이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두세 시간만 여러분 집중기로 보고를 들으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건데 정말 참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참정을 박탈당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까 그걸 다 덮는데 이람들 다 힘을 다하니까 다들 뭐 잘 먹고 잘 살아 돈 있으면 다 살 것 같은 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